네, 안녕하세요. 베가스 프로그램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아마 기초 과정에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전체를 큐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세부적인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세부적인 기능들은 차차 팁들로 세부적인 팁들로 영상을 또 제작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을 이동하고 크로핑하고 그 다음에 자막 같은 걸 만들고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키 포인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시퀀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퀀스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변화값들을 전부 기억을 해두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화면에서 우리가 변화값들을 입력하는 법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이 있고요. 이 영상에 우리가 클립을 하나 잘라 볼게요. 필요한 클립 하나 정도만 이 정도로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밀어 놓고요. 자, 클립을 하나 만들고 나면 이벤트라고 베가스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펜크롭이라는 이벤트 펜크롭이라는 버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거는 말씀을 드렸죠?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자, 스크롤 버튼을 눌러서 조금 이렇게 축소를 시킨 다음에 배경에서 우리가 화면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맨 갓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이동을 하면 이렇게 끌어서 이동을 하면 확대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줌 인 되기도 하고 줌 아웃 되기도 하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 밑에 있는 키 포인트 이렇게 입력하는 난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키 포인트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 지점까지 우리가 변화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화면이 어디쯤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지점에서 5초 정도 되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출을 하고 싶다 하고 입력을 하면 키 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확대가 되지 않은 위치에서 있다가 점점점점 축소가 돼서 키 포인트 있는 지점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밑에 보면 싱크 커서라는 버튼이 있죠. 이것을 이용을 하면 지금 위치에 있는 커서 타임라인에서 위치에 있는 커서의 위치에 정확하게 싱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5초까지 5초까지 점점점점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타임라인에서 직접 재생을 해보면 점점점점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축소가 돼요. 또 다른 지점을 하나 찍어서 더블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점이 찍히죠.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이번에는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회전은 모서리에 있는 점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커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해봅니다. 수직이 될 때까지 한번 회전을 해볼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네 회전을 하죠. 그러면 5초 동안은 확대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5초 동안은 회전을 하는 거죠. 요렇게 축소가 되더니 점점점 회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시퀀스입니다. 키 시퀀스 베가스 프로그램 모든 과정에 전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런 키 시퀀스를 입력할 수 있도록 다 마련이 돼 있어요. 아주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옵션에서 이거를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15초쯤에는 원래대로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사이즈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5초 동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대충 아시겠죠?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이런 디테일한 옵션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저런 것들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키 시퀀스를 한번 빼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딜리트를 누르면 해당되는 시퀀스를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시퀀스가 지금 지워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축소가 되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플러그인으로 우리가 필터를 여러가지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플러그인 이펙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모든 이펙트들은 전부 다 키 시퀀스를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구간에서 이 필터가 적용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흑백 효과 블랙 앤 화이트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애드를 하고 오케이 를 합니다.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 효과가 지금 현재 이 이벤트에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블랙 앤 화이트 효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넣고 빼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방금 넣은 이 플러그인 이 이 이 이 백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애니메이트 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키 시퀀스를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옵션은 블렌드 마운트 어마운트 해서 흑백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양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변화 값을 애니메이션 할 수가 애니메이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버튼을 딱 이렇게 눌러주면 밑에 아까 키 시퀀스 입력했던 것 같은 그런 타임라인 창이 나타나죠. 그리고 싱크 커서도 이렇게 버튼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우리가 변화값을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축소될 때까지 한번 변화값을 이렇게 최대로 변화값을 주도록 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색깔이 있다가 점점점점점 색깔이 빠져서 색깔이 없는 지점까지 가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Blend Amount라는 옵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를 준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변화값들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는 중간값이 지금 지정되어 있지만 더 많이 지정할 수도 있고 더 적게 지정할 수도 있어서 변화값들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시켜서 다시 원상폭귀된 이 시점 이 시점에 색깔을 완전히 원상폭귀를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은 점점 색깔이 없어지고 축소가 되면서 다시 확대 점점 되면서 색깔이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해가 다시 잘 되시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애니메이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 중에서 블랙 앤 화이트 예로 들었지만 이거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재밌는 이펙트들을 다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렌즈 플레이어 효과 있었죠? 그렇죠? 렌즈 플레이어 효과 중에서 105mm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효과를 지금 하얗게 이렇게 렌즈 번짐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빛이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을 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서 빛이 들어가 있는 지점을 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에 대해서 라이트 포지션이라는 이 값에 대해서 애니메이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값을 내가 점점 변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애니메이트 버튼을 탁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포지션이 값이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쯤에 대해서 빛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점점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자. 이렇게 명령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빛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는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빛도 이동하고 전체가 같이 이동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애니메이트 효과를 아주 복합적으로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효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손이 많이 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막에 우리가 또 이펙트를 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막은 어디 있었죠? 미디어 제네레이터에 있었죠. 여기에 보면 자막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와서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위에서부터 한 줄씩 쭉 이렇게 등장하는 효과라든지 또 아니면 볼록하면서 등장하는 효과라든지 또 이렇게 회전하면서 등장하는 효과도 있네요. 착착 들어와서 이렇게 꺾이는 이런 효과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런 자막 효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들은 전부 애니메이트가 다 달려있죠. 그렇죠? 이 밑에 가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에 다 애니메이트가 다 붙어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응용을 해보면 그냥 심플로 샘플로 되어 있는 심플한 텍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추가한 건 샘플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런 자막입니다. 여기에 지금 렌즈 플레어 효과랑 블랙과 화이트 효과를 일단 치워볼게요. 그리고 축소하는 거 확대하는 것도 일단 치웁니다. 모든 효과를 일단 치우고 자막에만 집중을 해볼게요.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샘플 텍스트라는 자막 근데 한 글자씩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한 글자씩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애니메이트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다른 옵션들의 애니메이트를 거는 게 아니라 글자 자체에 대한 애니메이트를 걸어보는 거죠. 물론 글자가 색깔이 서로 바뀐다든지 흰색 나왔다가 까만색 나왔다가 파란색 나왔다가 하고 싶으면 텍스트 컬러 라고 되어 있는 이 값에다가 애니메이트를 걸면 되겠죠. 저는 글자 자체에 한번 애니메이트를 걸고 싶어서 글자가 나와 있는 이 칸을 한번 이렇게 애니메이트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시작을 해서요. 자, 이렇게 진행됐을 때 이 지점에서 T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진행된 이 지점에서 E를 쓰고 조금 더 진행된 이 지점에서 S를 쓰고 이 지점에서 T를 써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T E S T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네 글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밑에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깔을 뭔가 다르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T E 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글자 색깔을 애니메이트 처리를 해주고 글자 색깔을 분홍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T E 이렇게 하면서 색깔이 바뀌는 걸 흰색에서부터 점점 분홍색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포지션에서 분홍색이 노란색으로 바뀌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각각 계속 색깔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응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응용하는에 따라서 이 효과는 재미있게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자막이 이렇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펜크롭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버튼을 눌러서 크롭을 또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확대된 모습 처음에는 없이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되는 모습 재미있죠? 그죠? 그러면 자막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자막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으니까 이 세부적인 기능들도 나중에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해보는 게 재밌어요. 쉐도우 쉐도우는 그림자죠. 그림자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림자 효과도 회색 같은 걸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쉐도우 지금 쉐도우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밑에 이렇게 흐릿하게 쉐도우가 붙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양이랑 방향이랑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외곽선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외곽선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진 같은 걸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베가스에 불러올릴 수 있느냐 입니다. 얼마든지 불러올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스페이스밤 눌러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벤트로 불러올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과 마찬가지로 물론 움직이지만 않을 뿐이지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JPG로 되어 있는 파일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IF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그림 파일들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상과 마찬가지로 크롭할 수 있고 이펙트도 줄 수 있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없어지게 할 수 있겠죠. 활용도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막을 우리가 여기 있는 자막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좀 사용을 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럴 때는 포토샵과 같은 그런 그림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포토샵을 켜볼게요. 포토샵에서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그림의 크기를 대략 정해주면 돼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크기가 가로 크기가 1920에 세로가 1080 사이즈 잖아요. 그러면 포토샵에서도 세로 만들기 해서 1920에 1080 크기로 해상도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75 정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로 바탕화면 배경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전부 다 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글자를 쓰든지 그림 위에 글자를 쓰든지 한번 해볼까요? 이런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파란색으로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포토샵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늘 그랬거든요.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토샵도 간단하게 기초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글자가 디자인 됐죠. 글자가 디자인 됐고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걸 그리고 싶으면 그려도 되고요. 한번 대충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만들고 이런식으로 뭔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다 작업을 끝낸 다음에는 이게 보면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를 삭제를 해주면 더 나아요.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주고 글자랑 지금 그림만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저장을 해요. 그냥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해도 불러올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테스트라고 포토샵 파일로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베가스 에서 가지고 와 볼게요. 비디오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테스트 테스트 라고 되어 있는 포토샵 파일 있죠. 이곳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파란색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감각이 없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했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도 길이 조정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길이 조정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팬 크롭 할 수 있고요. 이펙트도 줄 수 있고 여러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페이드 인 할 수 있고 크기 조정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해보니까 포토샵 파일은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가끔씩 베가스가 이렇게 시스템이 조금 따라주지 않거나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프로그램이 버벅거리더라고요. 용량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럴 때는 포토샵으로 저장하지 말고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지 말고 이렇게 레이어가 그냥 빠져있는 상태로 무슨 파일로 저장하냐면 여기 보면 포토샵 형식으로 저장하지 말고 여기 밑에 보면 png라는 파일이 있죠. png라는 모양으로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ng라고 되어 있는 파일도 마찬가지로 레이어가 이렇게 빠져있는 모양으로 불러와집니다. 똑같죠? 그런데 조금 더 가볍게 베가스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용량이 좀 적고 그래서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기보다는 png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포토샵 파일이나 그림 파일들을 가지고 온 이것 또한 키포인트 시퀀스를 다 집어넣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웬만큼 편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영상들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편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링을 해서 영상 파일로 만드는 것만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 것을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줍니다. 요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저장을 하겠다. 시작점과 끝점 정하는 거 루프 레지언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렌더링을 하겠다. 그러면 파일 메뉴에서 렌더에즈 버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서 모양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된 거 있죠. 요거랑 같은 건데요. 렌더에즈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렌더에즈 하면은 메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베가스에서 출력할 수 있는 미디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좀 뭐 되는 건 많은데 제대로 되는 건 없다는 그런 평을 받기도 해요. 근데 네. 근데 최근에 영상 파일의 포맷은 mp4라는 파일로 거의 이제 통일이 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여러가지 영상 파일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 매직스 AVC, AAC, MP4라고 되어 있는 이 영상 파일 형식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미디어를 아직도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윈도우즈 미디어도 비디오 출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공통으로 많이 쓰던 MPEG도 있고요. MP4를 일단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MP4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템플릿이 이렇게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용량이랑 사이즈별로 프레임 수별로 적정한 값을 미리 지정해 놓은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영상 크기가 1080이다. FHD죠. 그렇죠? 1080 NTSC 방식의 사이즈다. 그러면 29.97 프레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본인의 그래픽 카드가 MVENC라는 걸 지원을 할 경우 조금 최근에 나온 NVIDIA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이 될 거예요.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 그래픽 카드가 렌더링의 일부분을 담당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MVENC가 없는 걸로 하게 되면 오로지 CPU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게 되겠죠. 저는 지원이 되니까 이걸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파일 이름 정해주고 폴더 정해주고요. 어디에 저장할 건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본다. 그 다음에 타이틀 이름, 언타이틀드로 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렌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지금까지 만든 것을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곰플레이어나 다운파플레이어 같은 걸로 재생이 되는 그런 비디오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본인이 정해놓은 해상도대로 이렇게 출력이 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총 6회에 걸쳐서 베가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초 사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제가 언급 안 하고 그냥 막 지나간 그런 부분들도 아직 많아요. 베가스에서는 큐베이스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팁으로 해서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회를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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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